노래만 들으면 안되냐? 노래는 진짜 나왔네 진짜 공포가보다 더한거같아 용서 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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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툴번드냐고 근데 이게 약간 그냥 진짜 쑥쑥한 물집이야 빨리 먹어 와 멋있다 밥먹으라니? 몇 명이? 얘들아 몇 명이야 얘들아 몇 명이야 아 이거 맛있나봐 타버렸네 일그러면 내가 다 먹을거니까 프로틴 프로틴 어 프로틴